민주당 탈당파 3인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은 이른바 제3지대 논의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의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원석 미래대연합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에 각 주체의 테마와 형식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하려한다며 내부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그 뒤에 일정과 형식, 주제에 대해 각 주체에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박 대변인은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위성 정당은 어떤 유형이든 야합이고 그런 야합 정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.